하이디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섹션 1 오른쪽 사이드 샷에 왼발 백락 오른발 윙 커브 반대쪽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 샷에 오른발 백 왼발 윙 커브 섹션 1 카운트 1&2 3&4 5&6&7&8 섹션 2 오른발 오른발 포드킥 다이아드리킥 코스터 스텝 반대쪽 마찬가지입니다 포드킥 다이아드리킥 코스터 스텝 섹션 2 카운트 1&2 3&4 5&6&7&8 섹션 3 오른발 포드락 리커브 오른발 오른발 백 셔프 왼발 백락 리커브 왼발 포드 셔프 섹션 3 카운트 1&2 3&4 5&6&7&8 섹션 4 스텝 왼쪽으로 4분위 1턴 힙 폴 체인지 다시 오른발 스텝 왼쪽으로 4분위 1턴 킥 폴 크로스 섹션 4 카운트 1&2 3&4 5&6&6&7&8 카운트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&2 3&4 5&6&7&8 1&2 3&4 5&6&7&8 1&2 3&4 5&6&7&8 1&2 3&4 5&6&7&8 1&2 3&4 5&6&7&8 방향에서 섹션 1, 8카운트 후에 있습니다 1 & 2, 3, 4, 5 & 6, 7, 8 다음부터 1 & 2, 3, 4, 5 & 6, 7, 8 계속 연결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엔딩 6 방향에서 오른발, 사이드 샷에 백낫, 리커브, 오른쪽 4분 1, 8, 8, 8 다시 오른쪽으로 4분 1, 8 엔딩 카운트 1 & 2, 3, 4, 5, 6, 8 총 2도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